이번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최근 출생 신고조차 못한 영화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. 정부가 이 같은 이른바 유령아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선뜻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구긴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개월 갓난아기부터 지난 1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8살 아이까지 세상에 태어났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입니다. 지난 2018년 말 기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최소 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. 출생 신고 없이 보호시설로 간 아이들은 매년 70명가량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고려하면 사각지대의 아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행법상 출생 신고 주체가 부모로 한정된 탓에 부모가 아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를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산을 공공기관에 알리는 출생 통보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 의료기관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없이 통보했을 때 잘못되면 병원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 또 사실혼 관계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나 난민의 아이들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. 친부나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.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따뜻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 TBS 구균진입니다.